소프트웨어 트루타임 비동기 데이터 처리 심화 예제 입니다. 사전준비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HTML 기초, 자바스크립트 기초, 리액트 기본, 컴퓨터 네트워크 지식이 있으면 좋습니다. Node.js 및 NPM, Visual Studio Code, 개발환경 및 리액트 개발환경 세팅입니다. 이거는 같이 해볼거구요. Visual Studio Code, Node.js 및 NPM 다운로드 해 오셔야 됩니다. 자, 우리는 왜 Ajax를 공부해야 할까요? 이건 프론트엔드 개발자의 역량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사용자 경험이 향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지는 뒤에 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는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이 가능하게 됩니다. 세번째는 현대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의 필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네번째는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와의 통합이 아주 좋습니다. 다섯번째는 시장의 요구인데 결국에 우리는 개발을 공부한 이유가 취업 혹은 돈을 벌기 위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프론트엔드로 직무를 정했으면 Ajax에 대해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6번은 코드 유지 보수 및 확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Ajax의 개념과 역사를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배우는 이 Ajax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의 역사를 이해하며 필요성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Ajax의 개정과 역사에 대해서 한번 이해해보도록 합시다. Ajax란, Ajax는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로 웹페이지를 새로 고치지 않고 서버와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즉, Ajax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동작을 취했을 때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도 부분적인 업데이트가 가능하다는데 이건 뒤에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jax의 역사입니다. 2005년, 제시, 제임스, 게롯이 Asynchronous JavaScript and XML의 약자인 Ajax라는 용어를 만들고 이를 통해 웹 개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습니다. Ajax의 이전 상황입니다. Ajax는 이전에는 웹페이지를 업데이트하려면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해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처리량이 더 많아지고 로딩 속도도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쇼핑몰 웹사이트에서 상품을 장바구니에 추가할 때마다 전체 페이지에서 새로 고침하면서 다시 로드 되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로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사용자 경험을 저해하고 페이지 로드 시간을 증가시켰습니다. 다음은 Ajax의 발전입니다. Ajax의 등장으로 웹 애플리케이션의 상호작용성과 성능이 크게 향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Ajax를 도입한 후 사용자가 장바구니에서 상품을 추가하면 페이지 전체를 새로 고치지 않고 Ajax 요청을 통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응답을 받아 페이지의 일부분만 업데이트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빠르고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jax의 작동 방식입니다. Ajax의 작동 방식을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동기방식과 비동기방식에 대해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살펴본 건 통신방식, 페이지 리로드, 사용자 경험, 효율성, 응답속도, 코드구조 이 시에 대해서 볼 건데 동기방식에서 비동기방식으로 넘어오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현대적인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상하며 이해를 하시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우선 통신방식입니다. 요청을 보낸 후 응답이 올 때까지 대기하는 것이 동기방식입니다. 요청을 보낸 후 다른 작업을 수행하며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것이 비동기방식입니다. 페이지 리로드입니다. 요청이 완료될 때까지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는 것이 동기방식,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갱신하는 것이 비동기방식입니다. 페이지가 멈춘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것이 동기방식, 더 부드럽고 빠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비동기방식입니다. 네트워크와 서버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동기방식, 필요한 데이터만 전송하여 네트워크와 서버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비동기방식이었습니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함으로 느린 것이 동기방식, 요청과 응답이 비동기적으로 처리됨으로 빠른 것이 비동기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럼 동기방식은 전통적인 웹사이트를 생각하면 되고 비동기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대적인 웹페이지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동기방식으로 코드를 짜게 되면 비교적 코드가 단순해집니다. 하지만 동기적인 처리를 위해 코드가 블록킹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단점이 있고요. 비동기 처리를 위해 Callback, Promise, Async, Await와 같은 구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 비동기방식입니다. 전체적인 폼을 제출하는 것이 동기방식, AJAX를 이용한 데이터 요청이 가능한 것이 비동기방식입니다. 이번에는 AJAX를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과 전통적인 웹 애플리케이션의 차이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그림과 표를 통해 각각의 차이점을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우선 클라이언트 좌측을 먼저 보면 웹 브라우저에서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좌측의 그림을 보면 사용자는 웹페이지에서 버튼을 클릭하거나 링크를 따르는 등의 인터페이스와 상호작용을 합니다. 이때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할 때마다 전체 웹페이지가 요청이 되고요. 이는 전체 페이지의 새로고침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따라서 페이지가 고침되는 동안 사용자는 대기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사용자의 경험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우측은 Ajax를 사용하는 웹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이때는 좌측과 달리 사용자 인터페이스와의 상호작용이 비슷하지만 Ajax 엔진이 비동기적으로 서버 요청을 처리하고 웹페이지의 일부만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는 전체 페이지를 다시 로드하지 않고 필요한 데이터만 전송을 받아 부분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므로 더 빠르고 부드러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통신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특정 동작을 할 때마다 전체 웹페이지가 요청이 되게 됩니다. Ajax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마찬가지로 비동기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만 요청이 되게 되는 거고요. 서버 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쪽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데이터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트래픽이 더 Ajax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트래픽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고 전통적인 웹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리서스가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jax는 비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 전통적인 애플리케이션은 동기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해 이쪽에서 레거시와 트래픽이 낫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Ajax의 작동 원리입니다.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클라이언트가 이벤트를 발생을 시키게 되면 사용자 버튼을 사용 클릭하거나 특정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 Ajax는 요청을 생성을 합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여 XMLHttp 리퀘스트 개체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서버로 요청을 정송하게 됩니다. 이 객체를 통해 서버로 비동기 요청을 보내고요. 서버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서버는 요청을 처리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준비하게 됩니다. 서버는 처리 결과를 클라이언트의 응답으로 보내게 되고요. 클라이언트에서 응답을 처리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응답을 받아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업데이트하게 되며 Ajax의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다음은 Ajax의 기술 구성 요소입니다. HTML과 CSS 웹페이지의 구조를 정리하고 웹페이지의 스타일을 정리하게 됩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 사이드 스크립팅이라고 하며 DOM은 문서 객체 모델을 통해 HTML과 CSS를 동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XMLJS는 서버로 주고받는 데이터 형식이며 HTMLHTTP 리퀘스트는 서버와 비동기 통신을 수행하는 객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Ajax를 사용하는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비동기성 서버와의 통신이 비동기적으로 이루어져 페이지 리로드 없이 데이터 갱신이 가능하게 되고요. 사용자 경험 향상이 되게 됩니다. 빠른 응답 속도로 인해 사용자의 인터페이스가 더 동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데이터 통신 필요한 데이터만 주고받아 네이트워크의 사용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이와 같습니다. 빠른 응답 속도 비동기 통신 동적 커튼텐츠 업데이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해볼 겁니다. 어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사용한 간단한 Ajax 요청 예제입니다. 리액트를 사용하여 비동기 데이터 처리 심화 예제 두 가지를 총 볼 건데요. 우선 저는 환경이 맥북이기 때문에 맥북을 위주로 보여드릴 거긴 합니다. 하지만 윈도우에서도 가능하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청이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요청이란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데이터를 요청하는 행위를 우리는 요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버란 요청을 받고 응답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우리는 서버라고 합니다. 요청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GET 데이터를 요청할 때 이제 서버 이제 이거를 이쪽을 유저라고 하고 이쪽을 서버라고 할게요. 데이터를 이제 서브로부터 버튼을 클릭을 해서 정보를 요청할 때는 우리는 GET 을 사용합니다. 포스트 같은 경우에도 유저에서 이제 서버로 보낼 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정보를 입력을 해서 그것이 이제 서버에 변화를 일으켜야 될 때 그러니까 물건을 샀을 때 그 주소지를 보내는 행위를 우리는 포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는 포스트는 데이터를 서버에 줄 때 내가 원하는 자료 방식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서버는 그 요청에 대하여 응답을 하고 자료를 보내주게 되고요. 데이터 형식은 보통 json 파일 형식으로 주고받게 됩니다. 주소창은 이제 GET을 요청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 코드로도 GET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ajax를 이용해 GET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ajax 실습 이론입니다. 요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메소드가 존재합니다. GET과 POST. GET은 이제 데이터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게 GET입니다. POST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버에 보낼 때 사용하는 것이 POST고요. 사용자가 웹페이지에서 정보를 요청할 때 GET 요청을 사용하는 거고 사용자가 폼 데이터를 서버에 제출할 때 POST 요청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이언트가 URL을 통해 서버에 요청을 보내게 되고 서버는 그 요청을 받고 데이터를 응답으로 보냅니다. 이 때 ajax를 사용하면 아까도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새로고침 없이도 GET과 POST를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이터 파일은 json 파일의 형태입니다. 이제 ajax 실습 환경을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바탕 화면에 폴더 원하는 폴더 이름으로 장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생성을 해둡니다. 그 폴더를 우클릭을 해서 폴더에서 새로운 터미널 열기를 누르게 됩니다. npx create react example 1 이건데 이거는 프로젝트 이름이고요. 이쪽은 다 변할 수 있겠죠. npx create react 앱 이 쪽만 고정적으로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인스톨링 패키지가 뜨게 되면서 다운로드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서시스 이제 완료라는 글이 뜨게 되면 인스톨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자바스크립트입니다. 자바스크립트를 깔지 않으신 분들은 자바스크립트를 깔고 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어 우리가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어 필요 없는 부분 다 지우고 import app.css function app return 이런 식으로 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다 지워봅시다. 네 그런 다음에 음 이제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버튼 버튼 데이터 요청 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리액트 상에서 이제 이걸 하고 npx start 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미리 보기를 보게 되면 데이터 요청 이라고 하는 데이터 요청 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가 생길 겁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요청 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 버튼의 이름 밖에 보여지는 데이터 요청이기 때문에 어 뭔가 더 변화가 없는 거고요. 이걸 누른다고 해서 데이터 요청이 되진 않겠죠. 코딩을 해야 되는 거죠.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어떻게 될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특히 액시오스 외부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AJAX 요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해 볼 것입니다. 터미널에서 이제 npx install 액시오스를 입력을 하게 됩니다. 다시 미리 보기를 띄우고 나서 그 띄우고 나서 위쪽에 아까 네 이건 뒤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import axios from axios 라는 명령을 추가해 보도록 합시다.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 보이시죠? import axios from axios 라는 명령어를 추가를 해서 네 살펴보도록 할 거에요. 자 일단은 아까 그 버튼 클릭 이라는 부분 대신에 이제 콜백 함수를 이용을 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쪽 안에다가 기능을 넣을 거에요. 그래서 데이터 요청 이라는 문구는 이쪽으로 내려놓고 이제 이 부분을 저희가 구현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axios 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까 get이 서버로부터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데이터를 요청할 때 get 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axios get 하고 우리가 받을 거 url 를 넣게 되고요. 점 된 아 죄송합니다. 우리가 받을 데이터가 아니라 목적지 url 를 넣게 되고 점 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axios axios . get url . then request 데이터 우리는 데이터를 리퀘스트 데이터 데이터를 요청한 데이터를 리퀘스트 데이터에 소개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리퀘스트 데이터 이제 콘솔. 로그를 하게 되면 출력이 되거든요. 콘솔. 로그 우리가 요청한 데이터를 한번 출력해 볼 거예요. 출력을 해 볼 건데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무조건 에러가 날 겁니다. 왜냐면 세상에 url 이라고 하는 url 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뭐 만들어 놓으면 되겠지만 그래서 사실 제 그 데이터를 준비해 놨습니다. 어 이건 제 github에다가 올려놨고요. 이건 뭐냐면 어 이제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전공 점수로 관련된 제가 로우 데이터 로우 메이저 데이터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어 이 주소를 url url 부분에다가 입력을 해서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이제 오류가 없이 잘 작동을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우 데이터 이 axiosget url 부분에 아까 말씀드린 url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점 된 리퀘스트 데이터 콘솔 점 로그 리퀘스트 데이터 데이터 요청 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까 입력한 제이슨 파일에 있는 로우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되는 것을 보여 드릴 수 그 다음